시청자 형님들 형님들 저 오랜만에 스타 좀 해도 되죠? 형님들 저 오랜만에 스타 좀 해도 되죠 여러분들? 뭐라고? 영호 같다고? 영호 어딨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 영호를 잡기 위해서는 세팅 좀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마우스 세팅 기다려주겠어 오케이 후 휴 휴 휴 휴 진짜 무조건 좀 나와 휴 1. 2. 3. 3.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영호씨. 아 우리 인테리어형이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 우리 인테리어형이 어서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왜이렇게 세팅을 오래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정확하게 맵한 맵산이고 맵은 어디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2홈밖에 못하시잖아요. 뭔 2홈밖에 못합니까? 제가 그럼 맵 정해도 됩니까? 맵을 핸디캡으로 하죠. 아니 그게 왜 핸디캡이야. 잠시만요 이거 샷건을 때려가지고. 왜이래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왜이래. 형. 어 잠시만요. 그러면 1권 안빼주고 아지텍 어때요? 아지텍 1강기 넣어줄게요. 1권 안빼주고. 아지텍 넣어드릴게요. 어때요? 아니 영호씨. 잠시만요.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키보드가 안먹히거든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키보드가 안돼요. 잠시만요. 게이머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가서. 아니 키보드가 어디가 안돼 이거? 아 그니까 그 컨텐츠로. 컨텐츠로 제가 샷건 치지 마시라 하셨죠? 맨날 컨텐츠로. 샷건치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슨 프로게이머가 방풀만 하려고 그러고. 아. 아이핀 밴드 안했어. 영호씨. 잠시만 이거 3분만 기다려주시면 안됩니까? 저 이거 키보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니 이거 왜이래 이거. 아니 나 왜. 아니 키보드 왜이러는거야 이거. 아니 이거 키보드 왜이러냐 이거. 아니 이거 눌러주는데 키보드가 안먹혀. 아니 안먹히는게 아니라. 어 다시 꼽았는데도 이러네. 왜이러지. 엔터가 안돼. 안먹혀 이거. 아. 아. 나 미치겠네. 아냐 엔터. 봐봐. 잠시만. 와 이거 아무것도 안되는데. FN키라고 있는데 그거 눌러보세요. 오케이. 안되는데요. 지영준이 누구야. 전화하지마세요 좀. 아 일단 옆에 키보드로 바꿔야겠다. 잠시만. 아 씨. 아 씨. 일단 옆에 키보드로 바꿀게요. 아 근데 이거 좀 약간 핸디캡 주는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 기누 씨. 전화하지 말라고요. 정신밖에 하고 있는데. 정신밖에. 정신밖에 안 분들. 정신 Discovery 자 Во개와 두개cliffe, 정신밖에 안지 않았어요. 일단은 진짜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inh임은 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 이거 또 안돼 형님들 왜이러냐 이거 아니 키보드가 안돼 키보드 바꿨는데도 이러네 어 재부팅 한번 할게 기다려봐 어 왜이러지 갑자기 어 투컴이에요 투컴 투컴이라서 한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제가 스타어떻게 이렇게 진짜 구상을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된다 이제 된다 됐다 시 아 나 출마 진지하게 솔직히 봐이소 기대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제가 제가 진짜차진지하게 이거 한번 이겨볼게요 아니 근데 그거 뭐야 형님들 매판 맷선이에요? 아니야 키보드 이걸로 좋아 다 하셨어요 세팅? 예 저기 이영호씨 매판 맷선이죠? 3판 2선입니다 3판 2선이요? 맵은 제가 다 정해도 뭐 원하세요 딱 얘기해보세요 뭐라구요? 뭐 뭐요? 핸디캡이요 뭐 원하시냐고요 아 핸디캡 잠시만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아니 뭐 광살자 잡기라고 방지하셨다던데요? 그럼 저도 프로 방쿨로 둠봉둥 잡기라고 방지 설정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강...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나 진짜 팩트로 갑시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팩트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이영호씨 예 어... 비전이 나으세요? 아니면 읽고 하나 빼는게 나오세요? 에? 뭐라구요? 비전... 읽고 한마리 빼드릴게요 읽고 한마리가 더 나으세요? 아니요 비전이 더 나아요 비전이 더 낫다구요? 예 비전이 더 낫다구요? 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럼 첫번째판 비전하고 두번째판 읽고 하나 빼주실래요? 아 뭐 그렇게 하시던지요 아니 그러면 세번째판은 어떻게 하는데요? 세번째판이요? 예 그럼 이렇게 하죠 예 첫번째판 두번째판 가고 세번째판은 아무... 헤디캡 없는걸로 비전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세번째판은 이렇게 하죠 만약에 세번째판 가면은 둘 다 갑시다 비전도 해주고 세번째판 가면 왜 둘 다 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영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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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세번째판 가면 사다리로 탑시다 인정? 사다리로 뭐를 타요? 어 둘 다 그리고 아예 없음 그 다음에 아 둘 다 아예 없음으로 2분의 1 어떻습니까? 아 둘 다 아예 없음 뭐 그거에요? 사다리? 사다리로 2분의 1로 둘 다 하던지 안하던지 오케이 어때요? 노양심이라고요? 저 양심 없는데 원래? 아 어떻습니까? 비전에 1,9,3마리 빼는 것까지? 예 와 누가 돼지 아니랄까봐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데 진짜 알겠습니다 세번째판 가면은 이렇게 합시다 난로 드실라고 하시네요 아니 영호씨 세번째판 가면은 노 핸디캡 그 다음에 일꾼 하나 비전 하나 이렇게 3분의 1 사다리 탑시다 콜? 아 4개로 4개로 오케이 콜 4개로 그 대신 맵은 제가 3개 다 골라도 되죠? 무슨 소리 하시는거 그게 핸디캡인데 투혼 하세요 그냥 아니 저기 제가 게이머들한테 들어보니까 투혼 테란이 엄청 좋다면서요 토스가 못이긴다면서요 얘기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저 얘기해볼게요 첫번째 맵 콜로세움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 아니 왜 콜로세움이요 아니 왜 왜 비웃으세요 근데 김고님씨한테 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세요 아니 근데 왜 비웃으시는거지 아니 저 그리고 저 창고로 재욱이형한테 존나많이 배워서 잘하거든요 들어오세요 9090 샤벨2 일로 들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고나서 핑계대지 마세요 뭐 일꾼 하나 빼줬다 이렇게 저는 누구처럼 샷건 안쳐요 아 그것도 화나지도 않는데 컨텐츠로 안쳐요 저는 샷건 누구처럼 화난척 아니 뭘 화난척이요 제가 진짜 화나서 치는건데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갑니다 미션가신다고요 잠시만요 미션가신대요 아니 근데 이거 몇판 몇선에 몇갠데요 스폰 3판 2선에 천개입니다 아 천개 오랜만에 딱 먹겠네 진짜 크으으으으 저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2대0으로 이기면 1000개 스폰 플러스 1000개 보너스래요 허어어어 와씨 2000개 와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만약에 이거 스폰게임 이기면 165일만에 스폰게임 이기는거에요 아시겠죠? 저 이거 진짜 집중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가자씨 첫판 비전이죠? 후후.. 예 비전이 의미가 있어요? 165일.. 성뿌라시는데 그냥 1간만에 빼드릴게요 하지마세요 비전 켜 드릴게요 일단 네 비전 켜주세요 비전 켜주세요 어 비전이 안케지는데요? 일꾼을면 빼드릴게요 어 일꾼! 1굽 첫번째 Verantwort 1꾼 한마디 빼주세요 네... 이거 좀 크니까 여러분 방풀 못하기 일단 저 화면으로amientos 아 Yeshua! 그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세요! 방풀 안해요 저... 크흠 그러..뿔 왜요? 아니 아니 사과하세요 아니 방풀하는거 사죄하세요 아니 뭘 사지르래요 아니 안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얼굴 좀 아니 얼굴 보기 시청자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방풀러 맞습니다 진짜 클럽 발언 저 걸그러머진거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영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춤 잘춥니다 영어 춤 잘춥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춤 잘추시지 않아요 아니 저 진정성이 부족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5시 뭐야 오케이 5시 와 이거 진짜 질수가 없다 저 콜로세움에서 제욱이 형한테 배웠거든요 제욱이 형 테란전 대테란전 콜로세움에서 11연승 하신거 아시죠? 예? 그게 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본주씨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김본주씨는 2승 58페이스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시네 아니 언제부터 영어가 이렇게 공격적이어졌나요 진짜 아 아니 왜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다른 BJ들한테 나긋나긋하게 진짜 찬 어? 친절하게 해주시더니 왜 저한테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십니까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진짜 왜그러세요 아 왜그러는지 아세요 왜요 제가 김본주씨 좋아하니까 그러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방송이 재밌어야되잖아요 아 아니 제가 다른거 의미 없잖아요 저도 방송이 됐어야되잖아요 아니 다른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기는게 목적입니다 왜그러세요 하시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스타를 열받는척하지마시라고 아니 스타를 열받는척이 아니라 열받아요 저도 지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를 진짜 프로게이머로 생각을 안하네 영어가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아니 왜 안할 수 밖에 없냐면 몰랐으니까요 뭘요 뭘 모르는데요 아니 제가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여러분들 영호랑 제욱이 형이랑 저랑 셋이서 술 먹었는데 이제 제욱이 형이 나보고 아니다 아니다 영호가 그랬나 아 영호가 나보고 내가 봉준이 형 제일 좋아하는 형이지라고 했는데 제욱이 형 삐져가지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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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번째냐면서 삐져가지고 와 술 술자리 탈주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 사람새끼 아닙니다 진짜 아 이거 진짜 팩트에요 이거 웃길려고 하는 말이야 진짜로 맞지 영호야 기억하지 어 맞지 맞지 와 재욱이 형 갑자기 눈빛이 싸내리셔가지고 삐지더라고 와 소름 돋더라고 아니 그때 딱보니까 생렉하셨네요 김본주씨 진짜 와 넘겨짓는거 진짜 소름이다 너 예전에 눈치해 이 영호지 지금은 눈치가 없네 어? 적당히 째세요 와아 진짜 눈치가 없네 눈치가 없네 진짜 옛날에야 진짜 눈치가 빠르고 그랬지 지금은 이제 와 생렉 이것도 구별을 못하네 그냥 적당히만 째세요 뭘 적당히 째 나 지금 생렉 안했는데 안하셨다고요? Jinrak 허헣 어헉 보험 ener 재믹에 shaving 이 싸끈 이 분 이 분 어 아 아 그래그래 하아 진짜 집중인데 아아 나 진짜 프로게이머라니까 와아 나 의감해 진짜 아 프로게임 오셨어요? 네 다음 김승현한테 3대0 이게 엽기 bj로 가셨으면 아니 무슨 엽기 bj입니까 예? 혹시 3대0이라는 스코어 좋아하십니까? 형은 58이라는 스코어 좋아하세요? 저는 3대0이지만 형은 58패에요 58패에 58라는 스코어 아세요 근데? 예? 적당히 아십쇼 예? 저 한달동안 진짜 빡세게 2시간 동안 자면서 연습해가지고 한달뒤 랭킹을 했는데 3승 57패 해가지고 적었습니다 그 아프니까 아픈 과거니까 꺼내지 마십쇼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진짜 그 얘기 듣고 못믿었어요 아하하하하하하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가 싶어가지고 와아 영호가 질줄을 모르네 이렇게 째면 지는데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 저 전담맵이었거든요 나도 전담맵이었어? 형 나온적이 없는데 무슨 전담맵만 아니 나오고 말쓰라세요 아니 나 이군평가전에서 나 여기 전담했었어 응 말을 못해요 이군평가전에서 저 전담했다고요 여기서 아아 저도 말은 잘해요 아니 팩트인데 왜 왜 이렇게 저래 무시하세요 스타 무시하지 마세요 저 스타 잘해요 아니 적당히 째세요 진짜로 뭘 적당히 째요 저 원래 이렇게 째는데 뭐하시는거에요 이게 아니 왜요? 이러니까 게임 못하시는거에요 이렇게 그냥 째시니까 저는 다 보고 째는겁니다 그렇게 째셔도 못이기니까 못하시는거에요 적당히 하십시오 진짜로 이거 이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아 나 진짜 이거 지면 어떡할려고 하아 진짜 지면 오늘 방종 때릴게요 아하하하하하 아 근데 내가 진짜 이거 질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냐 이거 근데 저기 죄송한데 좀 쪼셨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존나 불리해서 지금요? 아니 내가 지금 존나 유리한거 아니에요? 쌀못이세요? 죄송한데 인구수 두배여도 안짓나마인데 두배차이나 진짜 뭐 아 허억증이 진짜 심하시네 이영호씨 와아 허억증이 왜 이렇게 심해요? 아니 두배로도 이길 수 있다고요? 예 와아 이게 봤어요 김본준씨한테 와아 이렇게 맨날 운영하시더라 아니 운영 왜 하세요? 아니 운영하면 안됩니까? 아니 운영하면 안돼요? 저 운영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인데 아니 운영하시면 안돼요 김본준씨는 아 진짜 어어어 잠시만요 아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때리지마세요 S 눌러달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져준다니까요 아하 방금 보셨어요? 나도 모르는데 혼자와서 들어주고 말걸지말라구요 아 왜요 제가 언제 말걸었어요 혼잣말이예 혼잣말 아 나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희 방에 매니저 쪽에 보이시는 아이디가 에헤 뭔소리에요? 나가주실래요 저희 방에서? 아니 뭔소리 아 강퇴시키지마세요 강퇴시키면 그거 뭐야 실격패로 갈게요 아 아 강퇴하지말라구요 아 강퇴했네 아 나 이러면 져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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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퇴하지말라구요 저 빨리 다시 풀어주세요 아 잠시만요 다시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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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강퇴 취소해주세요 저 이러면 게임 못해요 아 진짜 저 이러면 게임 못한다구요 다시 돌아왔다 다시 시작 시작 오케이 6 7 8 아 위에서 너무 뿌리가 나네 와 이거 질수가 없다 진짜 ㅈㄴ 유리하다 침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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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이제 삼땡이 먹었네 와 진짜 영어가 많이 못해졌네 이제 삼땡이를 먹어 와 얼마나 짼거에요 침착해 침착해 스타보트 갔어 안갔어 그거 말해줘 침착해 안갔어요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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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짓냐 이거? 좀 빡세다 근데 게임이 너 졌어! 네? 너 졌어 아 이거 못 쥐요 이 정도 아니에요 김보는 씨 나 하나 말할게 김태경보다 내가 물량 더 잘 뽑아 아 진짜로 태경이 형한테 혼나요 형 자꾸 그렇게 거짓말 치시면 어 알겠어 미안 야 근데 너도 씨 존나 빡세하다가 웃기지 아 하지마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아 뭐 이런 거 뭘 하지마 왜 왜 왜 아 짜증나게 하네 왜 이렇게 하지말라는 게 많아요 강태도 하지말라 그러고 이건 뭐 아 두라슈 언제 두개 뽑았어 아 짜증나네 아핳하하 옥상 보셨어요? 어 그래도 유리하네 옥상 보셨어요? 아 하지말라고 그런거 아 왜 이렇게 하지말라는게 많아요 아씨 아씨 하! 뭐 별거 아니네 이 영어 에? 별거 아닌데 지금 존나 유리한데 이거 어떻게 지냐 이거 아씨 아 이거 짜증나게 아니야 아 그거 뭔데? 흰흐흫흫 흐흐흐흫 흫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 아 아 개그맨이세요? 제가 웃길라고 게임하지 말라고 하죠 형 웃길라고 게임하지 마시라니까요 하고 게임을 그렇게 장난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아 짜증나게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나가세요 그냥 이거 죽을 수가 없는데 복성 보셨어요? 아 하지말라고 그거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그거 나와 거기서 본진 그거 나오라고 복성 왜요? 아니 복성 안 보신 것 같아가지고 보셨냐고요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진짜 잡혔다. 아... 어어어어어 막혔고... 라인 다 밟고... 아... 콜로세움... 이거 네오 콜로세움 있어야 되는... 이거 뭐야... 미나리모틱 없는데? 미나리모틱 없는데요 김본주씨? 원래 없어요? 어... 어... 니 콜로세움 전달 안했네? 니 참 잘 모르네? 아... 아... 이씨... 어디까지 들어오실라...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 아... 그만 들어오세요... 무서워요... 아... 그만 들어오시라니까요? 음... 음...